아빠, 나 믿지? 징계결과 통보할 때까지 집에서 자숙해! 다미야! 아빠, 아빠, 아빠! 나 정말 아니야! 나 진짜 아니야! 나 진짜 억울해! 나 정말 아니야! 너 아닌 거 알아! 아빠가 모르면 누가 알아! 엄마 아직 모르지? 엄마 절대 모르게 안 돼! 엄마 앨벳 쓰러져! 아빠가 도와줄게! 우선 주운 걸 시체로부터 고소하고! 아니! 내가 해결할 수 있어! 해결할 방법 알아! 아빠, 나 믿지? 제때는... 희철아, 희철아! 희철아, 희철아! 희철아! 그림 좋고 손 위치 좋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